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형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?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? 형 지금 바바리안이 이겼어요? 그래서? 형 디아블로.. 콘텐츠 생각하는 거죠? 그럼. 영상을 보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지. 생각하고 있어? 나 여기 안 보고 있었어. 아 그래요? 디아블로 보는 건 아니죠? 응 그럼. 아 그렇죠. 아 집들이? 그렇죠. 집들이인가요? 응. 오늘 5시에. 아 진짜요? 뭐요? 말도 안 했는데 왜요? 집들이 하는 거 같은데. 오실래요? 어 근데 제가 좀 잔업이 남아가지고.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. 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오늘은. 5시에 집들이 올래요? 계셔요? 응. 사실 집들이를 제 나이에 몇 번 안 가봐가지고. 아 제가 아직 어리니까. 아 근데 보통 제 나이에 원래 집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. 막 친척. 이렇게 어르신분들 뭐 결혼하시는.. 아 결혼이래. 이사하시는 거 아니면. 보통 뭐 사야 되죠?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돈 쓰기 아까운 그런 거 사주는 게 제일 좋은데. 수건. 타월 좋은 거 있잖아요? 그 다음에 뭐 향기 나는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. 입욕제. 이제 몸에서 이제 향기 나거든요. 사람한테. 그런 거 말고는 사실. 안 돼. 응? 뭐야. 사실 신혼 초반은. 아 장난. 아 이런 거 좋지. 화장실에. 화장실 하나. 또 연애 초반에. 이제 그. 뽀뽀. 뽀뽀 키스. 아 이거 아주 중요하지. 이게 없으면 안 되지 또. 아 우리 상훈이 또 뽀뽀하는데 이 면도. 그 폼 어딨지? 폼? 아 여기 있다. 상훈이 또 두 개 사줘야지. 아 상훈이 또 이 가까이서 뽀뽀해요. 뽀뽀하려고 그러면. 이제 좀 흉해 보일 수 있으니까. 여드름 패치. 상훈이 좀 많아서 두 개. 이거는. 이 저희가 먹을 게 아니고 이제. 이제 연애 초반. 아 결혼 초반. 잠을 안 자요. 제가 아는 부부들은 잠을 안 자요.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한 술. 어. 술이 뭐 중요한가. 술 그냥 제일 싼 거. 사실 이거는 그냥 그. 배경이에요 배경. 누가 술 맛 따지나. 그거 무알코올일걸? 어 어. 그러면 이제 와인. 레드 와인. 제가 사실 와인을 잘 몰라서 지금 막 집은 건데. 화이트. 화이트 와인이 뭐죠? 저기 하얀색. 이거요? 어 누란거. 아 누란거. 날 빨래들 먹어. 뭐라고? 빨리 먹으라고? 빨래들 빨리말려. 아. 빨리 먹어. 우리 이따 5시까지 갈게. 알겠습니다. 4시 아니었어요? 4시까지 갈까? 네. 알았어 4시까지 갈게. 오케이 4시. 형아 이따 갈게. 네. 응. 어 릴리. 헬로어. 헬로어. 오 릴리. 헬로어. 저 어디 갈때 있어가지고 여름 내 이름이 앙냐 모이호와이오 모이호와이오 오빠 이해했어요? 뭐 만했어요? 뭐 만했어요? 릴리 뭐 컴빈? 느낌이 좀 새롭네 아우 시간 초반에 어? 문을 안 열어줘 안녕 안녕 오오오오오오 향이 가득하게 왔지 이야 아 스멀 좋아요 스멀 굿 어 상훈 말 짜요 왜 이렇게 얼굴이 지쳤어 나 좀 놀리느라 아주 재미가 좋아요 아주 이거 오빠licher 했어요? 아니 이건 릴리 앤모와 한국전화우 세우지 아 이거요 맞아요 고마워요 맞아요 이 커플을 위한 이제 White wine 좋다 저녁에 이제 잠 안 올 때 한 잔씩 하라고 잠 안 올 때?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많이 사왔어 필요한 거 많을 것 같아서 한 개씩 한 개씩 마크 아 이제 상훈이 펑클렌징 아 펑클렌징 아 좋네 고맙습니다 되게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라고? 아 진짜 유명한 거야 아 그래요? 펑클렌징 오케이 상훈이 이제 면도하다가 뭐 여드름 아 제 거예요? 같이 있어 같이 같이 아 아 부부 사이에 뭐 뽀뽀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매너를 중요시 해야지 이거는 이제 상훈이가 주머니 넣고 다녀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니 우리 다 성인이니까 아 아 아 이거 사이즈가 작을 텐데 근데 하 뭔지 알아? 알아요 하 성인이었지 너 어떻게 아냐? 또 하나 꺼내볼까요? 냄새 있어요 땅기 냄새 빌리 나 어떻게 알아? 이거 본홍색 오빠 나 몰라 땅기 본홍색이에요 안 콤비? 티비 광고 많이 했어요 티비가 살렸어 티비 없으면 큰일날뻔 이거 나베싱 스멜 나베싱 스멜 나베싱 스멜 이거 필요하잖아 물티슈 그치? 물티슈는 항상 많으면 좋지 하아 이거 내 손을 자꾸 가려 내 손을 가려 아 이거 그냥 필요할 것 같아 같이 하나씩? 오 센스 사모님이 필요한 거 센스 아빠 이거 뭐예요? 릴리 몰라요 이거 뭐예요? 난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 샀어 근데 왜 두 개예요 이건? 아 이거 조그매가지고 그냥 아 하도 면도 하라는 게 아니라? 아 하도 해요 여기 해 맞 왜 릴리도 해요 안 해요 이거 안 사용해요 이거 안 사용해요 내 마지막 집들이 선물 워우 우우 우우 오우 먼저 돈 관리 여자가 하는 거야? 얼마 안 돼. 네에요. 야식 시켜먹어도 남겠다. 항상 야식으로 집결이 되는 거야. 둘 다 일은 하니까. 더 다이어트란다 하지 않았어요? 나는 하지. 그런데 하 너 딸기 좋아하잖아. 아 진짜야 하고싶어요? 하고싶어요? 뭐야? 왜 알아요? 왜 알아요? 하가 GS에서 이야기했어요 딸기좋았다고 딸기좋아요 딸기세트 가져왔어요 스트로베리세트 왜 베개가 한개야? 설마 상훈이 팔베개? 아 상훈이 팔베개? 아하 어 어 야 빨라 빠르다 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원래 남의 집 오면은 냄새 맡는거지 왜 이렇게 슬퍼고 왜 이렇게 신나는데 필요한거 좀 놓으면 되겠네 모타이바이요 축하해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Bye Bye 감사합니다 네 잘가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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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잇 간화 아 굿나잇 메마dragon 动